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일정 부분을 내놓아가지고 이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손해를 본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나누자라는 취지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입을 업종들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의 사회적 연대기금법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사회연대기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집권세력에서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발적 참여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지금 결이 다르고 사실상 8비트기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에 의하면 현재 민주당은 지난해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준조세 성격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대상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 구체적인 업종이 현재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낙연은 사회연대 기금을 두고 이익공유는 사회 밸류체인에 있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관계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사회연대 기금은 그런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측에서 특정 업종들을 타겟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호황을 누린 업체가 있고 불황을 누린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봤다는 것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숙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논란이 될 여지가 분명히 크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같은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돈을 번 업체가 있고 돈을 못 번 업체가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골프장을 예로 들면 지금 골프장을 대상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번 골프장 같은 경우에야 여름 받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좀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골프장이라도 분명히 어디는 돈을 더 못 번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골프장이니까 매겨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안 그래도 돈도 못 벌었는데 세금까지 더 내야 되는 사실상 벌금 같은 그런 세금이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지금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자기들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법제화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벌금을 매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너무나 정책이 극단적이어가지고 공산주의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미 소득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중복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등의 이런 문제점이 벌써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은행권을 향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금 딱 정해놓고 압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홍익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지금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 금융업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했고 은행권은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 측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고 현재 3,550억 원인 서민금융 재원을 5천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내에서 협의 중이며 현재 서민금융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 출연금이 약 1,750억 원하고 저축은행 3호 금융출연금 약 1,800억 원 등을 합해가지고 3,550억 원의 규모인데요. 그리고 현재 여당은 정부하고 금융권의 출자액을 모두 다 늘려가지고 이 해당 기금의 총액을 5천억까지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정부 측에서는 공적 자금이나 쌓여있는 여유기금을 활용해 일부 출연을 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금 여당 측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안대로라면 은행이라든가 제1금융권에서는 1,100억 원을 추가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에까지 딱 정해가지고 사실상 금융권에 팔을 비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전 정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었었던 미르라든가 K-스포츠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공유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에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현재 여당 측에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이를 입법 절차에 착수라고 내달 임시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위해서 테스크포스까지 만들었고 홍인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공유제 법안을 2월 중에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며 협력 이 공유제라는 제도를 도입시키고 말겠다라는 이런 의지까지도 밝힌 상태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유제는 가장 핵심이 자발성하고 실효성 이 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목표한 금액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발성을 강조하면 참여가 저조할 것을 불보듯이 뻔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기금을 모금을 하면 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어가지고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 역시도 이 공유제의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가지고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아예 선을 그어놔가지고 과연 이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까지도 어겨가면서 이 공유제를 법제화할 것인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현재 여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거일 것이며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재원 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했다라는 이런 티를 국민들에게 내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에게 부담을 정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또한 해당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는 사실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별다른 행보를 보여준 것이었고 연초에 사면 카드를 꺼려들었다가 완전히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그나마 차기 대권주자 경쟁에서 자기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채워놓고 그 위에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이 코로나 상황 전에 사업에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할 때 현재 정부 측에서 어떠한 도움이라든가 지원을 해준 적이 있길래 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더 봤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제해서 벌금에 가까운 세금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여당 측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또는 이득을 본 사람들의 그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뭔가 그 세비를 기부했다든가 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을 내려놔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돌리겠다라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코로나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하고 문재인이야말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혜택을 본 이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누린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좀 환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장사 잘 되면 어떡하지? 돈을 더 벌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당 안녕히 계십시오 보시면 당신의 소리는